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동두천역입니다 동인천하여 동두천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다시나요 와 어린이 일상 일단은 경원산 통근이어트는 응용하지 않습니다. 경원산 통근이어차 시디씨가 쓰던 승환자님인데 여객열차가 와있네요 화물열차 위로 오는 건 또 처음이네요. 비행기 안에는 화물열차가 비슷하게 생겼네요. 저는 레일이 있고 저 앞으로 형아맨은 소유산다 오게 되고요. 제가 타고 온녀서 99평 사기 저 앞에 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가지 이제 백마고지 갔다 와야 되나? 백마고지 갔다 올까? 백마고지 갔다 오면서 백마고지 갔다 온다고 백마고지 갔다 오면 2시간 동안 열차 안에서 그냥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인천에 가야 된다니 부천이구나 다시 들어가야 되네요 자 과연 할증이 얼마나 붙을지 과연 가봅시다 450원 넣었습니다 여기가 450원을 이따 거죠 원래 이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19분에 출발하는데 17분이네요 빨리 가야겠다 저 앞에서 원래 탈 수 있거든요 눈 안타요 20분이 오늘의 소녀 역시나 총 1번 도착 제거탈 99편성 이제 2시간 동안 이 회차에서 썩어야됩니다. 이제 제가 갈 구간은 보선도가 왜 없냐? 현재 여기 동두천 이렇게 송내역까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역만 한 50개가 될텐데 서울까지 34km 1km당 역하나나 치면 서울에 3개에요. 근데 문제는 서울에서 송내까지 칠 이제 자리는 2호차입니다. 출발하네요. 이제 송내에 도착을 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이제 송내역이 다시 오와 다시 오와 다시 오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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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많이 타는 거를 다 외워놨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게 정착인데 당연히. 뱀 눈이 타겠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운행될지. 어디서에 출입될지. 제 생각인데. 제일 처음으로 출입되는 게. 경인선 은행이나 경인선 급행이에요. 경인선 은행이나 경부선부터 뛰는 게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경부선이 뛴다면. 11,000원까지 타보. 10,000원까지 타보. 사볼 겁니다. 와. 조심히 가. 전화 동작. 와. 전화 동작. 아유지엑스 청춘. 이럴 수 있는데. 뭐가 없어. 원타치 엔드인가. 원타치 엔드네. 원타치 엔드. 뭐. 서운해까지 가봐야죠. 또 다시. 아. 언제까지 가냐. 방 떨어지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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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하. 네. 하나 마셔 줍시다. 가나하 초코. 진심. 아 옷 다 쳐묻었어 아 옷 다 쳐묻었어 저만 안되먹으면 안들리나요? 파트와도 브로잉이 기울이 파트와도 브로잉이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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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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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